아 그리고 뭔가를 살짝 빨면서 자고 싶으면 흔들어줘 살짝 내가 지금 미세하게 흔들어주는 거 미세하게 흔들어주는 거 보이시죠? 흔들어줘 힘들어지면 애가 빨아요 그럼 이대로 해서 엄마 목덜미에 팔을 기대봐 목덜미 더 깊숙해 그치? 그렇게요 그렇게 그럼 이제 금방 적응하는 거예요 엄마 유두물고 자는 건 너무 괴롭거든 공갈 물고 자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다 잠들면 빼줘야 되긴 하지만 공갈 물고 자는 건 나중에 끊기는 편해 엄마 젖 물고 자는 건 끊기가 너무 힘들어 음 이게 꽉 눌러지는 게 불편할 수도 있어 엄마 이렇게 살짝만 응 그렇지 음 음 그렇게 해서 재워요 엄마 끝 열어주라 그랬잖아 열이 많으니까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응 응 응 응 응 응 뱉어네 원래 뱉어네 이렇게 뿅 뱉어네 애들이 빨려고 하는 건데 뱉어내지는 거예요 응 내가 이거를 몸으로 이렇게 딱 해줘 자 그래서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싫어하진 않아요 그걸 ASSIDE 찹쥬 딱 삼각 구마 투기 햇빛 BM 아이 those іл중 Windows 되시길 할렐나 내려놓지 말아요 냠냠냠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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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신발 신발 안녕